오늘은 블랙핑크 리사의 프랑스 아트 누드쇼 크레이지 호스 출연에 선정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리사는 크레이지 호스 무대를 하루 앞두고 2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감을 올렸는데요. 그는 마침내 이런 일이 일어났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디일을 곧 만나자라고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었는데요. 크레이지 호스 무대에 오른 리사는 첫 공연을 멋지게 완성했고 무대에서 리사는 가발을 쓴 무용수들과 함께 비닐을 착용하고 등장했습니다. 우려와 다르게 리사는 상해 탈의까지 하진 않은 채로 탑을 입고 무대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공연에서는 멤버 로제와 지수도 직접 관람하였다고 합니다. 크레이지 호스는 물랑 루즈, 리도 등과 함께 프랑스 파리의 3대 쇼로 불리는데요. 국내 팬들은 리사가 어린 10대 팬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포함해 우려가 크다. 쇼의 키워드가 여성의 나체에 있기 때문에 아트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이지 실상 스트립 쇼와 별반 다를 것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형식의 예술 공연에 출연하는 것뿐이라며 리사를 옹호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까지가 외설일까요? 본인이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에 대해 대중의 신경을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하는 건가요? 남자가 벗는 건 괜찮고 여자는 조금 야하게 입으면 외설인 건가요? 한편 블랙핑크는 재계약 시점을 맞았지만 리사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재계약은 현재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라고만 전하고 있는데요. 블랙핑크 재계약 불발설이 돌며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재계약이 이루어질지 궁금해지네요. 블랙핑크 리사의 선정성, 논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남겨주세요.